자 오늘은 며칠이죠? 2021년 11월 21일입니다. 누구세요? 저는 박사랑입니다. 이 서류는 뭔가요? 제가 삼성주니어 소프트웨어 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종이에 서류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. 뭔가를 주는 건가요? 학교에 IT 디바이스를 기부한다는 내용입니다. 얼마치나 기부하는데요? 5천만원을 기부합니다. 아빠 연봉의 3분의 1이네요? 네 아주 큰 돈이에요. 엄청난 돈이네요. 자 설명을 해볼까요? 네. 여기다 서명하는 건가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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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했어요? 네. 자 보여주세요 서류를. 학교 발전 기금 기탁서. 오 멋있어요. 그렇네요. 수고했어요. 박수. 우와. 끊을게요. 네. 끊을게요.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 수고하셨어요. 앞으로도 아닌 거니? 우는